네 안녕하세요. 안는내과TV의 내과 전문의 유두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저께 질병관리청에서 5세에서 11세 소아 인구 집단에서도 백신 접종을 시행하겠다라고 계획을 발표했는데 과연 그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5세에서 11세 사이에서 백신 접종을 시행하게 된 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는데 일단 발생률이 다른 인구 집단에 비해서 굉장히 가파르고 그에 따라서 중증 사망도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학령기 연령군별 1병균 발생 비율을 보니까 5세에서 11세 사이가 다른 학령기 인구 집단에 비해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위중증자는 지금 약 2년 동안 돌아봤을 때 약 20명 정도 소아가 발생을 했고 사망자는 4명이 발생했다고 보고를 하고 있고요. 다기관 염증증후군 같은 경우는 총 10건이 발생을 했다고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2년 동안 이제 20명과 4명을 전체적인 비율로 봤을 때는 중증화율이 0.005% 사망률은 0.001%로 매우 낮음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코로나 걸리는 게 차라리 낫지 않느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오미크론 확산세에서는 다른 국가들에서도 위중증과 사망하는 비율이 소아에서도 늘어나는 그런 결과가 최근에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아직까지는 안심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위중증이나 사망하는 소아들을 보니까 지금까지 결과들을 보니까 대부분 다 모두 기저질환이 있었던 소아들이고 다기관 염증증후군에 한해서만 기저질환과 크게 상관없이 발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백신의 투열함으로 인해서 소아의 어떤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위중증과 사망하는 비율을 막을 수 있을까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일단은 이제 질병관리청에서 참고한 자료가 실제로 타당한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소아 백신의 어떤 효과, 효능, 효능이죠. 효능은 제가 이제 잘 짜여진 인구 집단에서, 연구 집단에서 시행한 결과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이제 효능이 90.7%의 예방 효과가 있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CDC에서 실제로 투열을 해보고 나서 이펙티모니스, 그러니까 효과를 찾아봤는데 일단 응급실에서 응급실로 소아가 이제 코로나 걸려가지고 갑자기 뭐 호흡곤란이 발생한다거나 여러가지 이유로 응급한 진료를 필요한 경우, 긴급 진료를 필요한 경우를 예방하는 비율이 51%밖에 되지 않았고 이번 예방 효과는 델타와 오미크론 면의를 포함했을 때 약 74%로 나타났습니다. 한번 참고한 자료를 잘 살펴볼게요. 이게 이제 응급실에 내원한 비율을 델타 유행 시기와 오미크론 유행 시기를 모두 합쳐서 이제 분석을 했었는데 여기 보니까 백신을 두 번 맞았을 때 예방하는 효과가 이제 46%에 해당을 했었고 11세에서 15세의 경우에서는 백신 접종 2차까지 완료하고 나서 150일 이내인 경우에서 예방 효과는 83%였지만 150일이 지난 시점에서는 38% 예방 효과가 뚝 떨어지고 있었고 이러한 양상은 16세에서 17세에서도 비슷하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3차 접종까지 시행을 한다면 86%로 이제 예방 효과가 올랐는데 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5세에서 11세의 백신 접종은 2차까지 완료를 하더라도 그 예방 효과가 다른 인구 집단에 비해서 높지 않구나 그리고 설령 시간이 지나면 그거보다 더 떨어질 수 있겠다 백신 접종을 하더라도 3차까지는 해야 효과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과연 그러면 입원하는 비율은 얼마나 예방할 수 있을까요? 이건 오미크론과 델타를 모두 합친 건데 5세에서 11세는 약 74%의 예방 효과가 있었고 12세에서 15세는 92%까지 예방 효과가 있었고 16세에서 17세는 94%까지 있었습니다. 즉 이제 5세에서 11세가 가장 낮게 예방하는 효과가 있었는데 이것도 또 자세하게 살펴보면 오미크론의 한정지여서 오미크론이 유행하는 시기만 분석을 해봤더니 응급실에 내원하는 비율을 5세에서 11세에서 백신 접종을 2차까지 완료를 했더니 예방하는 비율이 51%밖에 되지 않았고 12세에서 15세도 마찬가지로 45% 16세에서 17세에서도 2차까지 완료했을 때는 34%밖에 예방하지 않았고 적어도 3차까지는 시행해야 81%의 오미크론 유행을 막을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뉴욕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라서도 11세 미만에서는 백신의 코로나 예방 효과가 20에서 30% 정도로 매우 낮음을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백신의 안전성 측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성 측면에 봤을 때는 870만 건의 미국에서 소아 5세에서 11세 사이에서 접종을 했더니 약 0.05%에서 이상반응이 발생을 했었고 98%는 다 경증으로 앓고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 중에 2%는 심각한 부작용이 보고되었었는데 발열, 구토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심근염이 의심되는 비율이 12에서 15% 정도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심근염 비율을 봤을 때 우리가 젊은 남성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이미 알고 있는데요. 화이자 같은 경우에서 12세에서 17세에서 2차 접종을 했을 경우에는 100만 건당 45명에서 70건 정도의 심근염 의심 사례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5세에서 11세의 남자아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는 100만 건당 4케이스가 발생을 해서 무려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서는 약 100만 건당 2케이스 12세에서 17세도 3케이스에서 7케이스로 매우 적게 발생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서 걸리는 심근염과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걸리는 심근염을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서 심근염이 걸리는 비율은 100만 건당 133케이스가 발생을 했고요.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발생한 심근염은 앞에서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100만 건당 1케이스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100만 건당 6케이스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백신 접종을 심근염이 걱정돼서 하지 않겠다는 것은 조금 비약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함으로 인해서 코로나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는 떨어집니다. 특히 오미크론 변이주의에 한해서는요. 하지만 그로 인해서 중증으로 진행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예방을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우리가 백신 접종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5세에서 11세까지 늘려나가는 그런 이유는 결국에는 가정 내의 그런 전파 같은 거 혹은 학교 내에 등교를 했을 때 전파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백신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앞선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심근염 같은 경우는 오히려 다른 청소년들에 비해서 5세에서 11세는 한 10분의 1 정도로 더 적게 발생을 했었고 대부분 경증의 부작용만 알고 갔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염두에 두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이스라엘, 유럽, 이탈리아, 호주 이런 나라들을 보니까 백신 접종률 5세에서 11세는 약 20%에서 40%밖에 되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었고 미국에서도 백신 접종률이 32% 5세에서 11세는 이것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초반기에는 많이 맞다가 현재는 거의 소강상태에 백신 접종이 접어들고 있는 상태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백신 접종을 현재 자율적으로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었고 다만 이렇게 고위험군 시설에 있거나 아니면 그런 기저질환이 있는 소아 친구들 같은 경우에서는 백신 접종을 적극적으로 할 것을 권고하고 있었습니다. 1차와 2차 사이의 간격은 혈체 8주로 권고를 하고 있고요. 예방접종 방법은 이렇게 사전예약 누리집을 통해서 접종 예약을 하고 예약은 3월 24일부터 시작하고요. 접종일은 3월 31일 목요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백신은 양은 기존의 소아 청소년에게 맞았을 때 그 접종하는 그 양보다 3분의 1 정도로 더 적게 접종을 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 그 성분이 약간 다른데 그 성분으로 인한 알레르기 반응이나 중증에 그런 부작용이 나타난 사례는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미 확진된 경우에 우리가 코로나 백신을 맞아야 되냐라고 했을 때 사실 일반 소아는 접종을 권고하고 있지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고위험군에 해당할 경우에서는 2차까지는 맞을 것을 권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완치자, 소아가 완치되어 있을 경우 언제 접종을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시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은 없어서 제가 캐나다 자료를 가져왔는데 캐나다에서는 5세 이상일 경우에서는 확진 판정 받을 경우에서 8주 뒤에 혹은 5세 이상이면서 면역자해질 경우에서는 확진 판정 받은 날로부터 4에서 8주 뒤에 5세 이상이면서 다기관 염증증후군을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서 경험했다면 확진 판정 받은 날로부터 90일 뒤에 접종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12세 이상만 부스터샷을 맞도록 권고하고 있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서는 18세 미만 청소년 같은 경우에서는 완치자의 경우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자 한다면 확진 판정 받은 날로부터 12주 뒤에 접종할 것을 권고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5세에서 11세 사이의 소아 접종에 대한 효과와 안정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처한 상황, 가정 내의 상황, 우리 소아 친구들이 함께 거주하는 그런 가족 구성원 그리고 소아가 가지고 있는 본인의 기저질환 그리고 생활하는 환경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백신 접종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와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그런 부작용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저울질해가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강의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